바쁘셨죠 또? 주말에도 또 하도 더우니까 요즘에 모자를 쓰고 집회를 합니다 아 모자가 등장했군요 모자였군요 모자 쓰면서 햇볕도 가리고 사회도 보면서 또 이렇게 형형색색의 현수박들 윤석열은 대진하라 김건이를 특검하라 근데 또 이제 너무 파란색으로만 하면 빨간색이 윤석열 너무 밋밋하잖아요 레드카드를 들고 대진하라 김건이는 특검하라 경찰 장악 규탄한다 여러가지 피켓이 피켓 장인 피켓천재 데모천재 피켓천재 이러냐 다양한 피켓을 들고 오셨는데 항상 저는 제 본령은 민생문제 해결한 거다 손실보정은 지급기준 확대한다 최대 130만 명이 지금 어우라고 애매하게 탈락해서 피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청와대 청원도 없기 때문에 어디에 화소연할 데도 없다 그러니까 오마이티비 보고 매블쇼 보고 저한테 전화가 엄청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말에도 상담을 여러 건 했고요 이분들이 지금 8월 17일부터 이의 신청하고 있거든요 이의 신청 기간도 너무 짧아요 8월 17일부터 8월 31일 2주 정도? 2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 또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그 6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모두 탈락하는 건데 이형 장관이 팀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국민들 오해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중소상공인들이 더 분노하고 아니 그 오해를 했다면 오해를 풀어주는 것도 정부일 것이고 근데 그 오해가 아니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니 박 기자님이랑 제가 기자시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돼서 공약이 없어서 공약이 하나도 없다 무식하다 이런 비판 받았을 때 1호 공약이 뭐였습니까 50조 공약 기억나죠? 그렇죠 그 50조는 국민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당시 문재인 정부와 기재부가 제대로 코로나 대응은 제대로 했는데 코로나 피해자 지원은 제대로 안 된 비판을 받고 있었을 때예요 제가 TBS가 허리켓 라디오 TBS라도 허리켓 라디오에 갔는데 일본 자영업자가 진짜 연결했거든요 제1교포 그분이 정말 명언을 했어요 코로나 대응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가 훨씬 잘했지만 코로나 피해자 대응 지원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훨씬 나았다 자기가 일본에 있으니까 코로나 대응이 일본 정부가 엉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검사도 잘 안 되고 셔다운하거나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한 분들한테 생활비를 제대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너무 절묘하잖아요 코로나 대응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훨씬 잘했지만 코로나 피해자 지원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훨씬 나았다 그러던 찰나에 윤석열 후보가 50조 그러니까 김종인이 무슨 소리냐 100조도 지원해야 된다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서 공약집도 제가 살펴봤거든요 사각지대 없이 그러니까 우울하거나 애매한 탈락자 없이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을 소급해서 주고 재발해 주겠다 50조면 500만 명의 중소상공인에게 1인당 1천만 원을 주는 거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지켜지고 지금 이의제기도 잘 하는 게 어렵고 공약 그리고 그걸 안철수가 그 유명한 소고기 먹으니까 안 된다 하면서 호퇴하고 호퇴하기 시작해서 소급 적용 일단 폐기했고요 그다음에 370만 명한테 600만 원 주는 거로 죄송합니다 소상공인들한테 전화 왔나 봐요 그렇습니다 항상 소상공인들 전화가 맨날 옵니다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화 온 김에 010-2279-4251 그런데 소상공인 상담 전화하려고 제가 번호 알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때려잡자고 전화하는 분들 훨씬 많아요 민주당 정신 차리자 반반 그러니까 민주당 정신 차리가 된다 진보정당들은 왜 이렇게 지금 희마리가 없냐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정권 정말 완전 막 가고 있는 좀 이따 제가 이야기할 건데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고 청와대 청원이 없어진 게 여전히 많이 끼쳤다고 봐요 예전에 진짜 우리 국민 답답하고 오라면 청와대 청원을 다 올렸잖아요 그래서 적게 동의하면 몇백 명 많게 동의하면 몇십만, 몇백만까지 가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청원은 없고 어떻게 하냐면 비공개 온라인 제안만 있어요 그거 누가 봅니까 기자를 또 기사를 못하잖아요 저는 이것도 엄청 후퇴라고 생각하는데 공약도 후퇴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 지급한 거 보니까 그래도 370만 명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363만 명한테 지급을 안 했어요 또 벌써 7만 명이 억울하게 또 줄어들었잖아요 7만 명이면 천만 원이냐 600만 원만 그것도 얼마나 이분들이 5주 가면 처음에 옐로 카드를 왔던 이분들이 레드 카드를 들고 오셔서 윤석열 퇴진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윤석열 퇴진 운동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오마이티비에서 45만 명이 넘게 그 방송을 보셨더라고요 이번 주말에도 현장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어저께도 또 하고 왔어요 그 유튜브도 예를 들면 지금 오마이티비가 우리 경선 방송을 하잖아요 그때 못 오셨는데 우리 유튜브계의 절대강자인 오마이티비가 빠진 그 틈바구니에 빨간 아재 티비와 서울의 소리 티비, 김성수 티비 등이 경합을 하고 있는데 수십만이 봐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현장에는 못 오지만 함께 뜻을 하겠다는 현장에는 왜 못 오냐 대중교통비도 아까워서 못 와요 어쨌든 광암 꺼져 오려면 1500원 안팎은 들잖아요 오면 아무래도 외식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못 오신다고 봐요 천여 명 정도밖에 안 모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천 명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온라인에는 수십만 수백만이 봐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천재 작곡가 윤민석 작사 작곡가가 만든 노래인데 그 지금 지랄하고 자빠졌네 노래하고 율동한 것은 누적 조회수가 수백만 명이 됩니다 오죽하면 그 가수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권이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약간의 비소고잖아요 그걸 비판했겠으며 오죽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수백만 명이 받겠습니까 온라인 집회도 누적 시청자 수가 수백만 지랄하고 자빠졌네 수백만 아마 천만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지율 추세가 약간 반등하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거든요 언론에서 반등이라고 설명하는 게 정말 우습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쨌든 국민 24만 표지만 윤석열 후보를 찍으면 더 많았고 그래도 100일 그래도 3개월까지는 지켜보는 분들이 많았던 거고 100일이나 3개월도 너무 짧다 6개월 정도는 더 봐야 된다 관망하는 분들이나 또는 조금은 신중한 분들 그다음에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찍은 분들 입장에서는 우수층 입장에서는 벌써 부정료로 70%까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20, 30% 정도는 미련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마이티비에 나오면 늘 마음이 겸허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팩트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방송 끝나면 심지어 제가 말한 것들 다 점검을 안 나오나요 잘못이 그러면 이제 기자입니다 피디님들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바로 10%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관망하거나 조정기를 거친다 어쨌든 취임 100일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민망이 있고 좀 돌아다니고 좀 바꾸려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거의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지만 이번에도 청와대 홍보숙도 바꾼다고 하니까 언뜻 보기에는 대다수 언론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망하거나 약간의 노력이라도 하니 다행이네 하면서 반등했다고 말하면 안 되죠 아니 갤럽 조사에서 24%에서 28% 올라간 게 반등입니까 28%인데요 기자님들 그렇게 윤석열을 칭송하고 응원하는 기자들 조사에서 10.7% 했는데 반등이라면 안 되죠 가장 가까이에서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을 지켜본 기자들이 10.7%라면요 실제 기자들은 엄청나게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 정권이 결국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경찰 장학하죠 경찰 장학하죠 김건희 처벌 하나 안 하고 퇴근 하나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퇴진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기자들은 퇴진이라는 기사는 못 쓰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이 정권이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10.7% 그리고 제가 집회할 때 실제 온라인은 엄청 화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오마이티미도 예전에 생중계했을 때 진짜 많이 봤잖아요 윤석열 경고한다 퇴진한다 그런데 기사를 안 써요 아니 지금 시민들이 매주마다 수천명이 모이고 수백만이 온라인을 샀는데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부터는 일본 언론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가 시작됐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다음 주 더 많이 모일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언론들도 기사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 아무리 본인들이 윤석열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그런 언론 사주들이나 데스크의 입장에 따더라도 일선 기자들은 지금 알고 있는 거거든요 10.7% 그리고 시민들이 모이고 있는 거 알고 정보가 다 들어왔을 거거든요 제가 보도자로 뿌리기도 하니까 그런 게 반영이 될 거다 앞으로 계속 그래서 토요일날은 집회를 하고 왔고요 토요일날은 전국 택배노조 대의원대에 갔더니 감사패를 받으셨어요? 전국 택배노조가 정말 대단한 게 5년 전쯤에 한 2, 30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1만 명의 조합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노동자들이 투쟁하러 노조 활동하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도 꽤 있었잖아요 불언시하는 분들도 있고 언론은 용당폭격하고 이번에 친백일 기자기료에서도 박정희 기자님 지난주에도 지적한 것처럼 기자도 굉장히 반노동적으로 발언하고 윤석열 역시 굉장히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언하게 생각하는 듯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말 또 했거든요 그분들의 절박한 상황, 그런 호소는 전혀 언급이 없이 그런데 최근에 철도노조가 박근혜 때 민영화, 철도민영화 반대를 파업했을 때 그다음에 택배기 사람들이 과로사 문제 해결, 호소 사람들 파업했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지질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노동존중과 경제민주화로 사회적 경제 약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연대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상징입니다 대의원대에 갔더니 500여 명이 가까이 모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조치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홍길대 국제에 그런데 이 감사팔까지 주시는 너무 좋으셨겠네요 제 개인만이 받는 게 아니라 택배노동자 응원하는 시민의 모임 차량을 받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시민들이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노동자들은 또 시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사회적 책임을 다하네요 기업만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게 아니거든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도 사회적 책임이 크잖아요 시민단체는 좀 더 과감하게 윤석열 정권 견제와 퇴진에 나서고 노동조합은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어제 노동조합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노조 이기주의 이런 지적도 하고 강성노조 얘기하고 강성노조에 대해서도 불편한 생각은 게 있고 그런데 화물연대 파업할 때도 우리 국민들이 응원해 줬어요 왜? 저분들이 고유가 때문에 적자다더라 체제가 높았는다더라 심지어 안전운임제 그거 하니까 고속도로에 사고가 없었잖아요 대형트럭 사고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과로, 과속, 과적을 안 하니까 졸음운전이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는 졸음운전 때문에 정말 무지막지 않은 사고가 안 났거든요 대형사고가 났었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화물연대 분들이 안전운임제를 해야지 사고가 안 난다 고속도로 안 무섭다 그러면서 연대해버린 거예요 그때 윤석열 정권에서 공권적 티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못 한 겁니다 대우조선의 양 비정노동자 때도 특공대 티발라고 했잖아요 공권적 티발라고 했잖아요 심지어 이상민은 횡정안전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코로나 때도 안 보여요 수해 때도 안 보여요 우리 오마이뉴스 특정보도 있었죠? 네 알고 갔더니 8월 8일 어마어마하게 비가 예고되고 비가 내리던 그때 충청도에 가서 군산 군산에 갔어요 군산이 충남이랑 붙어있어서 제가 순간 헷갈렸습니다 인지 네 만찬에 참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만찬까지 하고 왔어요 몇 시간 동안 그런데 처음에는 거짓말하고 부인하다가 딱 걸리니까 아 술은 들어왔는데 술은 먹지는 않았다 막걸리를 건배했는데 마시지 않았다 안 마실 수 있죠 본인이 술 안 좋아하니까 안 마실 수 있는데 그게 술 마셨냐 안 마셨냐가 아니라 그 시간에 몇 시간 동안 정말 폭우가 이미 예고됐고 실제 사람이 죽고 있었고 폭우가 쏟아졌고 저 지대가 침주되고 있었네 하면서 퇴근해버린 윤석열 그 시간에 만찬하고 있는 이상민 시민사회수석 강승규 그럼 비가 오면 퇴근하면 안 되냐 젖 먹으면서 아이고 젖 맛이 꿀맛이네요 마포가 한강을 끼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리고 마포 옛날부터 마운던에는 저 지대가 많아요 수재가 많은 곳이에요 마포가 대표적으로 맞아요 마포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그 수재 피해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한 곳이 마포입니다 조영래 변호사님이 그 유명한 조영래 변호사님이 그래서 그때 그 수재가 난 데가 망운동일 때입니다 지금은 망당끼리니 망원시장이 유명하지만 그렇게 됐지만 수혜가 많이 났던 곳 아유 젖 맛이 꿀맛이네요 박강수 마포구청장 비판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냐 그리고 비아냥대고 그러니까요 아 그럼 1년에 아니 얼마나 국민 근데 지지율이 반딩된다니요 관망세나 관망세나 약간의 조정기를 거칠 수 있는 거죠 저는 다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추석 앞두고 물가대책이 농수출산물 할인쿠폰 650억 지금 풀어놓고 사상채대라고 자작차 나오고 있어요 이거 전혀 그리고 1인당 2만원 3만원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몇 명 이용하는 거예요 선착순이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물가대책이 선착순이 될 수 있습니까 국민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650만 명인데 1인당 2만원 3만원까지 준다는 거예요 몇 명 이용하는 거죠 선착순이니까 나눠보세요 300만 명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2만원씩이면 아니 우리 국민이 지금 가구가 2천만 가구가 넘어요 1인 가구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5천만이 넘고 그러면 최소 가구 수대로 물건을 산다고 치더라도 3천만 명에게는 쿠폰을 줘야죠 그리고 1인당 2만원이 뭡니까 저는 이게 윤석열 퇴진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캘리페니아주하고 메인주는 1인당 135만원을 줘요 물가수당 인플레스 당이에요 인플레스 당이 얼마나 힘드냐 다시 한 번 독일 이야기를 하지만 6, 7, 8월 3달 동안 1만 2천원만 내면 무료로 이용하게 해줬어요 그럼 교통비가 몇 십만원이 절감이 된 거예요 가구 수가 많은 집은 몇 백만원이 절감될 수도 있잖아요 드린 것도 많이 이용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나오긴 하고 있지만 부족한 대책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대책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난주에 보면 윤 대통령이 마트를 찾아가지고 민생안전대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마트 간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형마트를 갑니까 대통령이 사회 경제 강자인 전통시장이나 동네 중소마트를 가야죠 그러면서 전통시장이나 중소마트를 더 이용해 줘야죠 대통령이 안 그래도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나 대형마트들은 영업이익이 얼마나 잘나올까 저번에 신발 살 때도 백화점 갔었고 이번에도 하나로 마트 백만원 넘는 신발을 샀다죠 백만원 안팎이 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입고 다니는 옷 보면 수천만원 줘도 입고 다니죠 처음에는 서민 코스프리 하더니 5천만원 6천만원의 가격도 나왔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김건희 행보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또 하나의 퇴준 사회가 추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마트에 가서 사과를 파는 혹시 자기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거나 시민이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직원한테 계속 반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경찰 졸업식 갔죠 그래서 청년경찰한테도 반가워 그럽니다 아니 공무원이 요즘에 어느 공무원이 후배 공무원이나 또는 국민들 특히 국민들한테 보자마자 초면인데 그것도 반말을 합니까 그런 모습은 못 봤던 것 같아요 하나씩 해볼게요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가서 경기를 할 때 사실 대통령이 오지도 않아야 될 자리인데 올 필요도 없는 자리인데 해야 될 일 엄청 많은데 거기에 왔어요 손흥민 선수의 인기를 악용한다는 걸 누구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온 김에 국민들 모두 보고 있는데 정중하게 해야죠 딱 손흥민 선수 때 가면서 삿대질을 합니다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이게 윤석열 손흥민 치면 나오니까요 삿대질 이겁니다 오 손흥민이네 네가 손흥민이구나 이게 말투나 얼굴에 약간 그런 표정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정중하게 절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맞절을 해야죠 아이고 아이고 반가워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손흥민 선수네요 반가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쪽이 절을 하면 맞절을 해야죠 그 다음에 그 선수에게 감사패를 주는 거 아닙니까 훈장을 그러면 주는 사람이 가야죠 근데 두 번째 두 번째 제수전이 이겁니다 맞절도 안 하고 이루와 그럽니다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버텨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실제 갑니다 그러니까 악수도 보통은 우리가 아주 정말 고맙거나 중요한 분에게 악수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국민들 대표에서 이렇게 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딱 고압적으로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그거 보고도 하나 분석하셨군요 그게 지금 그 쇼츠 영상이 천만 명 가까이 봤습니다 댓글에 댓글이 수만 개가 난리였는데 전부 욕입니다 아니 국민적 영웅인 선수에게 자기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뭔데 삿대질을 하며 이거 뭡니까 이리와 까딱까딱 그걸 하며 선수가 저를 정수하는데 맞절도 안 하면서 악수도 고압적으로 하냐 아마 만약에 영상 음성까지 뗐으면 거기서도 손흥민 선수한테 반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는데 자 이번에 마태 가서 이릅니다 이 사과 이 사과 그 유명한 지금 아우리 사과 작가 있잖아요 물론 청사과가 빨개지냐고 물어본 것도 너무 무시하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 아우리 사과 실제로 나중에 빨개진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 색깔로 이제는 큰 의미가 없고 이 어이 뭐 처음부터 반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 빨개지는 거 음 그 직원한테도 처음에 반말합니다 이 사과 빨개지는 것도 반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옵니다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건데 뭐 정부가 물가를 확실히 잡겠습니다 라고 언론에 자막을 달아줘요 방송이나 신문에서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언론이 왜 자막을 그렇게 거짓말로 합니까 제가 Y10 돌발 영상 지금 오기 전에 수십 번을 확인했거든요 네 그 아주머니께서 그 아주머니는 뭐 연출된 분인지 준비된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정중하게 하니까 일반 시민들 같았으면 정부가 도대체 뭐 하겠냐 그래야 될 텐데 굉장히 정중하게 네 어쨌든 또 대통령님 만났으니까 정중하게 할 수도 있죠 아무리 화가 나든 네 밥상 물가 엄마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 예 당연히 그래야죠 보통 이러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글쎄 딱 말을 하는데 쳐다도 안 보면서 글쎄 그랬잖아요 네 그러게 이렇게 반말합니다 표현은 글쎄입니다 글쎄 정부가 언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부가 밥상 물가를 확실히 잡겠습니다 나와요 잘 들어오세요 그런데 정부가 밥상 물가를 잡을 테니까 끝 그 아주머니한테 주권자인 국민한테 왜 반말합니까 마트 직원한테 반말하고 아주머니한테 반말하고 경찰학교 왔습니다 경찰 장악 규탄 여론을 의식에서 간 거라는 걸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김건일에 듣고 갑니까 아니 지금 경찰로부터 수사를 몇 십 개를 받고 있는데 맞아요 수사를 받고 있죠 20개가 넘는 경력사기 사건 수사를 받고 있고요 상수사기 사건 네 그럼 껀껀히 사기거나 껀껀히 업무방해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개예요 혐의가 거기다가 녹취록에 불법선거사무소 설치 의혹 이거 이번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저희가 이의신청할 겁니다 그럼 검찰에 갑니다 물론 정치검찰이 또 봐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저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 다음에 도치모터스 주가조사 사건 이것도 처음에 경찰이 돼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됐잖아요 검찰이 그걸 깔아뭉겼잖아요 지구 아직까지 결론이 안다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이 지금도 깔아뭉겨졌죠 정치검찰놈들이 저는 정치검찰은 일반 검사들은 검사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치검찰은 놈들이라고 합니다 직권남용하고 사건 조작하고 사람들 죽이고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경찰 학교를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경찰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비리로 최은순 김건희가 고발돼서 같이 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양평뿐만 아니라 미니 신도시급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은순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최은순 혼자 한 거나 아는 사람들이 최은순의 회사가 ESIND입니다 은순이네 디지게 투기 많이 했어요 은순이네 디지게 비리 많아요 제가 통제를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ESINT잖아요 은순이네와 그 딸들 디가 도토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하필이면 ESINT ESI로 해도 되는데 ESINT ESINT 회사 이름이 네 은순이와 그 딸들 인베스터모터 디벨로몬터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은순 IND니까 그런 뜻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다 저는 이제 풍자의 의미로 하니까 은순이네 디지게 투기를 많이 해요 은순이네 디지게 비리 많아요라고 놀렸는데 사람들이 풍자를 했는데 그 D가 거기에 이제 이사가 이 회사가 전형적인 윤석열 일가회사입니다 대표는 최은순 이사 네 명이 다 가족이에요 가족회사다 남매 자매들이에요 딸들 아들둘 오빠가 국정에 깊숙이 개발한 건 지금 널리 알려졌잖아요 대통령이 사진 찍어서 기자들 직접 보낸 거 아니에요 아무 지책이 없어요 건진이 밖에 돌아다니면서 세무조사 무말고 공천 내 해주겠다고 돌아다니면서 건진 일당이 안에서는 최은순과 김건휘 오빠가 무슨 일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저는 지금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하고 다닐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네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면 아래에 있는 게 있다 아무 지책이 없는데 1급 경호시설 보안시설에서 사진을 찍고 VVIP들에 대한 그걸 기자한테 보내는 게 김건휘 오빠가 여러분 무슨 지책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기자님 박재경 무슨 지책이 있어요? 일을 하려면 공식적인 직함이 있어요 아무 지책이 없는 거 아시죠? 이게 국정농단이 이게 비성개비입니다 최순실한지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건진 가족도 아닌 그냥 건진한테도 물론 검사위 육사위의 검사 검사위의 여사 여사위의 법사 그러니까 건진의 힘이 엄청 세다 우정 건진 천공 이 세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만 가족도 아닌 사람이 지금 세무수사 무마로 다니고 공천해주겠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진짜 제책견인 장모와 김건휘 엄마와 윤석열의 장모 그다음에 김건휘 오빠는 어떤 지금 상태에 있을까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각종 비리 세력과 투기 특권 세력들이 꼬여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검찰이 경찰 수사도 안 하잖아요 도둑 사각질에서 특별감찰관도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아직 임명이 안 됐어요 윤석열 정권의 공직자들과 청와대 직원들과 가족들을 비리를 물세트 감시하기 그동안의 민정수석입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이 없어졌잖아요 없죠 김건휘가 너무 친하다는 한동훈이 지금 민정수석을 겸하고 있어요 검찰총장도 그동안 겸했는데 이번에 좀 더 검찰총장 이야기도 할 건데요 최측근인 대검 차장을 시켜놓을 정도 최측근을 결국 검찰총장을 못 찾아갖고 시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지 아세요? 윤석열 한동훈의 말을 이혼석보다 더 잘 듣는 사람이 없다 대검 차장 시켰을 때는 검찰총장을 다른 사람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수 언론에도 그런 적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이혼석을 시키지 왜 안 시켰나 왜 안 시켰겠어요 이혼석은 급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대검 차장 시켜놓고 우리 말 잘 들으니까 제 검찰총장은 좀 그럴싸하고 말도 잘 듣는 일을 찾았는데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혼석을 시킨 거죠 그런데 그런 이혼석이나 한동훈이가 김건희 재혼석 수사 안 하니까 더 사각지대 있는 거예요 아마 비리 세력 특혜 세력 엄청 꼬였을 것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드러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건지는 벌써 드러난 것처럼 앞으로 저는 분명히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시 윤석열으로 돌아와서요 왜 국민한테 반말을 합니까 그전에도 철도에서 남들은 요즘에는 건달 양아치들도 안 하는 짓이에요 제가 아는 건달들이 있거든요 대중교통 공간에서는 아주 얌전한 시민으로 다닙니다 같이 이렇게 제 옛날에 조폭했던 친구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우연히 만났는데 너무 매너 있어요 사업 안 돼요 다 이제 합법 사업 안 돼요 예를 들면 사업도 법적으로 하고 옷도 매너 입게 입고 대중교통 지수도 잘 입게 해 이런 데서 나쁘지 않으면 양아치지 아니냐 그러면서 요즘 다 그래요 심지어 조폭도 그래요 건달도 그래요 그런데 구둣바 올려놨죠 그리고 발이 아파서 그랬다고 거짓말했죠 사과도 안 하고 그리고 유감을 표명했죠 아니 유감은 국민이 표명해야죠 왜 지가 국민한테 유감을 표명합니까 그런 인성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마트 가서 직원한테 사과 관련 질문을 하면서 계속 반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물가가 너무 비싸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호소하는 또 여성분에게 글쎄 정부가 물가 잡을 테니까 반말을 합니다 그 영상을 처음부터까지 보면 계속 반말입니다 존댓말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수재 현장 그 문제의 수재 현장 가서 이것도 저는 기자들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거기 가서 마치 동네 아저씨가 불구경하듯이 거기를 구경하고 있는 모습도 웃기고 그리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것도 폴리스라인 쳐놨어요 내려가지 말라고 그럼 대통령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3명이나 사망사고 발생한 곳이잖아요 상황보고를 받으면 되지 지가 궁금하면 호기심이 있다고 폴리스라인 쳤는데 그걸 치우고 내려갑니다 왜 그걸 지정 안 합니까 우리 폴리스라인 쳐놓으면 뭡니까 그게 그 폴리스라인 쳐놓으면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인 현장이든 집회 현장에서도 심지어 집회 시위 현장에서 폴리스라는 무시했다고 현장에서 연행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 때 그런데 지가 치우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내려가면서 기자들한테 말을 하는데요 처음 때 거의 다 반말입니다 어 내려가 내가 내려가 볼게 어 어 물이 있네 그다음에 어둡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기자들 상대로 이럽니다 뭐 좀 비춰보지 그럽니다 음 아니 기자가 지 직원들입니까 물론 직원들한테도 반말 안 하는데요 사장님들이 네 그러면 기자들이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의 상황이 어렵다면 기자 칼럼이라도 써서 기자라도 써서 그 수재 현장에 와서 동네 마치 양아치처럼 이렇게 사람 죽은데 이렇게 쳐다보고 그 사진 찍어서 홍보하고 네 사진 홍보한 건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세 그렇게 쳐다보고 폴리스 사진 쳐 있는데 내려가지 말아도 되는 폴리스 사진 제끼고 혼자서 지지가 내려가고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계속하면 그것도 와이틴 돌발 영상이 장기 나옵니다 제가 윤석열 반말을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제가 오늘 아예 착심하고 이야기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제가 한 번 그 한 두세 달 전에 이제 당선된 다음에 첫 번째 기자회견 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한테 넥타이 논쟁 한 번 있었잖아요 반말한 것 같다 욕했다 하는 욕은 아니라는 아 그때도 국회의원한테 야 넥타이 바꿔줘 반말합니다 그때도 반말했어요 그런데 당선 후 첫 번째 기자회견 할 때도 당선 소감 말고 그다음에 무슨 구상을 밝히는 첫 번째 기자회견 때 국회의원에게 서류를 갖고 왔거든요 야야 그거 줘 그때 제가 지적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당선자여도 아무리 자기가 연장자도 하더라도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한테 그때도 또 막 이렇게 기자들이 있는데도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기자들 이목이 엄청나게 집중해서 야야 그거 줘 반말을 했다니까요 그것도 충격적이었어요 선거 유사할 때도 그랬죠 어떤 사람이 다가오니까 야 너 이런 식으로 한번 사태질하고 거의 욕하듯이 이야기하고 한번 또 영상이 찍혔죠 그 다음에 뒤에 마이크 안 된다고 뒤로 가서 야 마이크 바꿔줘 반말하는 거 또 나왔죠 아니 검찰이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또 자기가 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요즘 나이 어린 분이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저는 실제로 박 기자님도 아니지만 예전에 제 과후배 심지어 아주 친했던 과후배 오랜만에 만나도 저는 존댓말을 씁니다 일단 사회에 나와서 다시 만났고 또 애기 엄마 아빠 되신 분들인데 옛날 어 정호야 오랜만이야 이렇게 하기가 미안하더라 물론 그렇게 해라고 후배들이 유혹을 합니다 아 형 뭐야 오랜만에 봤다가 웬 존댓말이야 다 심지어 불편하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도 제가 어른이다 그래도 다 이제 어른들이고 학교 다닐 때 제가 선배로서 좀 함부로 했던 것 같은데 미안해서 존댓말 씁니다 너무 불편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그러다가 너무 이제 술 한잔 먹기 너무 너무 친한 거면 옛날 얘기다 보면 아 정호야 우리 그때 그랬지 뭐 이렇게도 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요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존댓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서로 존칭을 써서 습관 자체를 사람들에게 늘 경어를 쓰고 존칭을 잘하게 그리고 아빠가 엄마가 너를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의미로 그런 가족 제가 알아요 많이 있어요 어디서 어디서 대고 반말입니까 기자한테 반말 기자한테 삿대질 손흥문한테 삿대질 모아놓고 보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아니 이거 저는 오마이티비에서 윤석열 반말 시리즈로 이게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주권자에게 국민에게 이렇게 말 함부로 됩니까 이거 하면 제가 영상 몇 천만 원 볼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한번 해보시죠 제가 진짜 제안드리고 싶어요 삿대질하고 고함 지르고 눈 불알이면서 자기 선고운동 도와준 사람들한테까지 위협적으로 대하고 오중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해야 된다 한동수 세립 이상하다 그랬을 때 보고서 탁 던지고 위협적으로 자기가 심지어 가그러고 위협적으로 다가옵기가 됐다잖아요 폭력의 느낌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증언을 했습니다 한동수 감찰 부장이 표현을 줬는데 그 표현이 뭐였냐면요. 마치 한 대 때릴 것 같았다라고 어간에 일으켜져요. 행간에. 그렇게 일으켜져요. 그 정도로 썼어요. 다리 올려놓고. 네. 그렇다고. 다리 올려놓고. 됐어. 가. 하고 계속 보호하려니까 다가와서 한 대 때릴 것처럼 느꼈다잖아요. 자 이 부분 저희 시청자분들도 아마 주의 깊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을 보실 것 같은데.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실제 지금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많이 돕니다. 저뿐만 아니라 약간 중도적이거나 합리적 보수적인 국민들도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마치 존댓말한 것처럼 자막을 존댓말로 처리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YTN 돌발영상 반말로 처리된 것도 있는데 일부 언론은 존댓말 쓴 것처럼 해놨어요. 그래갖고 트위터에 보니까 존댓말 썼는데 왜 반말했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냐고 그래요. 그게 가짜뉴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YTN 돌발영상 다 나와 있습니다. 수지현장에서 반말하는 거. 폴리사인 쳤는데 지가 제끼고 막 내려가는 거. 그럼 기자들한테 여기 좀 비쳐봐. 하는 거. 저는 오마이티비는 마음이 겸허해진다고 했잖아요. 팩트는 너무너무 신성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수지현장에서 반말하는 게 돌아가니돼요. 감사합니다.